1. 사도행전 1장 1. 사도행전 1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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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2. 사도행전 1장 3. 사도행전 1장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4. 사도행전 1장 4. 사도행전 1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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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6. 사도행전 1장 6. 사도행전 1장 6. 사도행전 1장 6. 사도행전 1장 7. 사도행전 1장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 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안치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정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낳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정경비대장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관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노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낳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의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의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낳은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사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사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계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책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 부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테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노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테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렌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테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리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난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합해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세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마흔 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신해상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재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신 내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우수하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테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테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보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그 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보금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죽게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들으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찰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색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색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색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담회색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해 담회색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래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룡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다. 루타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욕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타는 욕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욕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거라.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 베드로 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파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열두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파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 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금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내발 가진 짐승 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묻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육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4일 전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욕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한려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한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한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에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욕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금 보자기 같은 게 내 귀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내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라에서 나를 부르러 온 세 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섯 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스테반의 일로 인해 빗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죽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될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무렵 헤롯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목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오너라.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심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려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있고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미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무원 구레네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만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규호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사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한 땅에 일곱 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10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10편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 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우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의를 보고 루가온이야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안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어졌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성교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 일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세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 일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노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노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이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노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리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의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부리나케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의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정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신라는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대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십니다.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안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칭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대살로니가 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재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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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의원과 다마리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칭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에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희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의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 수 없소.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리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라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원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오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에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험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강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며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장이 열려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르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리뽀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로는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고라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수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내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를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노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의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기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한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네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두 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색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색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색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색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갓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계파이고 다른 바리세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며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계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세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 덜어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유대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님께 부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두 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히 사려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가깝게 문안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대 사람 공회에 데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노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리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리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각에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각에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사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리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 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리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리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리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리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리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지 3일 뒤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리아에 묶여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리아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리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노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의계가 위험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조차 바리세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뤄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서 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담의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이었는데 오 왕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색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토 총독과 번익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 무때노 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출신해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으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홀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룩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십살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이십 오르기야 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십오 오르기야 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뛰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군인들은 거룩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룩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 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배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의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하다가 불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 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압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용받을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